농구 삼부자가 스튜디오를 함께 찾아와 줬습니다. 배틀니 형! 너무 신기하다. 여자친구 있니? 후니는 롤모델로 양동근을 보냈어요. 진짜 그랬어? 야, 죽어라. 자기는 못해봤거든요. 아니야, 그게 내가 나이가 좀 있을 때 이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상이 우지연이 이런 날이 와서 곤도 있었거든. 가장 다혈질은? 술은 누가 가장 잘 마신다? 아버지가 딱 제 이름 안 불렀을 때 사원을 했어요. 잘해라. 제가 이 농구를 하기엔 참 달던 것 같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. 아버지 그냥 넘어갑시다.